몇 번씩 오세요? 한 번씩 오세요. 아, 그럼 또 한 번 세. 아, 그럼 두고 싶네요. 하나, 둘, 셋. 됐스. 됐스, 됐스. 안녕하세요. 뭐 찍고 계신 거 안녕하세요. 수발롬 아니에요? 수발롬. 안녕하세요. 싹쓸이 수발롬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다들 바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수발롬 아니에요? 아, 수발롬? 아니, 어떻게 지나가는지, 뭐, 길가는지, 뭐, 수발새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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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길이 나빠가지고. 아, 그냥 세끼란 로우이에요. 아니, 그냥 우리 유튜브 남대인데, 이제 거기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럼 얘만은 따로 좀 써서, 한 3회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러는데? 그렇게는. 나 많이 달라졌다. 아, 선배님 이런 식으로 후배들 이렇게 자투리 하려고. 어프를 초월 시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렸는데, 사장님. 너 나가. 아니, 아니야. 아니, 왜 한 박스 거 못 하셔? 뭘? 아니,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만났을 때는 아주 주인공처럼 말씀하시던데. 아니, 주인공처럼 안 하셔. 왜?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페인트 해야죠. 바꿔서는 해줘야지. 나 뭐 페인 받는 게 있다고. 오빠, 옷걸 했지? 어, 옷걸 할 거예요. 어, 이거 귀여운데. 뭐, 다른 거 본 거야? 아, 진짜? 야, 나 사랑하는 거니까. 3개 한 번, 3개 좀. 아, 뭐야. 잘 지냈어? 그래요? 너는 점점 애가 더 얼굴이 좋아진다. 그래요? 야, 너 사장님이 조금 오른 것 같더니 또 손이 빠진 것 같네, 다시. 다시. 원래 성형하고 10년째가 얼굴 제일 좋은데. 아, 촤악 감겨가지고. 얼굴에 씻기 좀 막. 누나, 누나는 10년째에서 촤악 감겼을 때 있잖아. 누나는 너보다 조그맣어. 맞아. 야, 나도 소형으로 너 좀 뵙을 수 있냐? 그럼요. 대신 한 1년 누워 있어야 될 수 있어. 2년, 2년을 해. 2년, 2년. 동의해서 촤악 감겨. 같이 해도 돼요. 아, 촤악 감겨. 아, 엑시들끼리. 왜? 성인이 자꾸 처니까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우리 센스인 팀장님이. 센스인 팀장님이. 센스인 팀장님이. 어, 이게 우리, 우리 코요트 선배님들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맞죠? 그거 왜 날 보고 왜 카메라에 도래? 이 정도는 웃었다는 거죠? 유튜브를, 유튜브를 그렇게 막. 하늘을 했거든요, 시청자 앞에서는. 너무 좋은 누나예요. 우리 둘은 항상 예뻐해 주시고. 일러 갈게요. 이따가. 파이팅할게요. 쟤는 옛날부터. 옛날에 스타킹이었을 때도 맨날 대기실에 또 뭐라도 사갖고 왔어. 음료수라도. 인기 갈 때. 인기 갈 때. 쟤는 너무 예뻐하더라고. 예뻐하게 해. 그러니까. 방해는 예쁜 짓을 해. 내가 입이 좀 거칠고. 좀 솔직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예쁜 것 같아서 그래. 약간 수발을 드는 녀석. 수발을 드는 녀석. 수발을 드는. 그걸 이제 수발 몸이라고 해? 효리 언니가 그걸 만들었어. 싹쓸해서. 너무 수발 되니까 수발을 드는. 광희 진짜 펜션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 그거 해야 돼? 아, 기다려.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인사. 이제 열었다 인사해 드려야죠. 열었는데 언제 금방 자를 수 있습니다. 이십 아빠. 운파는 코르테 TV 로 하고 싶잖아. 어. 코르테 TV. 코르테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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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괜찮을 거 같아. 옛날 사람들이 TV 테레비라고 하잖아. 테레비전. 뭐 코르테레비가. 코르테레비. 코르테레비. 코르테레비? 코르테레비 괜찮은데 아이디어? 응. 괜찮은데 백과. 어? 안녕하세요! 코르테리입니다. 저희 코르테가. 드디어. 아. 코어 호텔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즐거운 것과 예전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옛날 결정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요? 최대한 저희의 일상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 예전 음악들도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독자에 연연하고 그럴 거예요. 많이 구독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가는 코어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어요. 소통 많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을 찾아뵙는 그런 코어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텔에서 보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 이 노래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라이브로 네 그렇죠. 라이브로 그럼 저는 여기서 빠져볼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근황을 거의 코어텔 채널에서 아실 수 있게끔 정말 발빠르게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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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